진저와 아기 고양이 진저는 행복한 고양이였어요. 진저와 함께 사는 여자아이는 진저에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멋진 바구니도 가져다 주었어요. 진저는 바구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스르르 눈을 감곤 했어요. 진저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네요. 하지만 진저는 금세 잠이 깨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아기 고양이잖아?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너랑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진저야. 하지만 진저는 새 친구가 필요 없었어요. 더구나 이렇게 작은 친구는요. 진저는 아기 고양이가 다른 데로 가버렸으면 했지만 아기 고양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저를 졸졸 따라다녔답니다. 아기 고양이는 문 뒤에서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 진저의 등에 홀짝 올라타기도 했지요. 심지어 진저의 밥까지 날름 먹어 치우지 않겠어요? 어휴 저 버릇없는 녀석. 게다가 아기 고양이는 진저의 예쁜 바구니 속에도 따라 들어오지 뭐예요. 여자아이는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진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로 했답니다. 진저는 고양이 문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기 고양이는 잠깐 동안 기다리다가 진저의 바구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하지만 진저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아기 고양이는 꽃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발톱으로 의자를 박박 긁었어요. 그러고는 식탁에 올라가 홀짝홀짝 우유를 마시다가 여자아이한테 들켰답니다. 이 말썽꾸러기야!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어? 진저도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저가 어디 갔지? 여자아이는 진저의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진저는 거기에 없었지요.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어쩌면 밥을 먹고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진저는 거기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진저가 화가 났나 봐. 여자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집을 나간 게 아닐까? 여자아이는 장화를 신고 마당으로 나가 진저를 찾아보았어요. 진저는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며 덤불 밑에 쓸쓸히 숨어 있었죠. 여자아이는 진저를 안고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너희 둘이 친하게 지내면 정말 좋겠어. 여자아이는 진저에게 맛있는 먹이를 주었어요. 아기 고양이한테도 조그만 접시에 담아주었고요. 그러고 나서 진저를 포근한 바구니에 넣어주었어요. 아기 고양이가 잘만한 곳은 작은 종이상자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기 고양이는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고양이들은 원래 종이상자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작아도 말이에요. 여자아이가 다시 고양이들한테 가보니까 바구니는 텅 비어있고 좁은 종이상자 속에 둘 다 들어가 있었지요. 이제 둘은 아주 친해졌답니다. 늘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요.